이 게임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액션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트리팡2입니다. 개발자는 트레이팡 스튜디오스이고 출판사는 팀 세븐틴 디그틀이고요. 개발자에 따라 트레이팡은 먼 미래에 발생하는 잔인한 액션 FPS 게임입니다. 보시다시피 맞는 말입니다. 이 데모가 시작할 때 우리가 감옥에 있어요. 조존자 못할 모양인 교도관은 우리 머리대신 아까운 티브를 청소하여 우리 탈출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교도관을 피하려고 숨어있을 때 게임의 조명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분위기와 그래픽은 마음에 들어요. 적을 피하는 것으로 스텔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알게 됩니다. 흰색 조존점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 숨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버튼 누르면 우리 완전 인신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가 몇 초만 유지하지만요. 스텔스 하면서 적의 등을 다가가면 적을 잡을 수 있어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적을 던지기, 죽이기 아니면 수류탄 던지는 것입니다. 총 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수류탄 옵션은 제 생각보다 완전 달랐어요. 이거 뭐야 진짜. 무빙 옵션 중 특별한 점은 슬라이드입니다. 공격으로 조차 쓸 수 있어서 참 독특합니다. 헬스도 바팡하고 시스템도 있어요. 저절로 충전되는 대신 옛날 FPS처럼 찾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헬스를 회복합니다. 이 데모에서 썼던 무기는 관총, 기간단총, 자동소총 그리고 샷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쏘는 느낌 모두 진짜 좋아요. 느낌이 크며 무겁고, 적이 공격당한 반응까지 무기의 위험함이 아주 좋더라고요. 무기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대에서요. 샷건의 소음장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액션에 이미 보셨죠? 매트릭스 같은 블릿타임이 있는 게임입니다. 조전점 옆에 케이지가 두 개 있죠. 오른쪽 케이지는 블릿타임 케이지와 왼쪽 케이지는 윈신 케이지입니다. 윈신 케이지는 저저로 충전되지만, 블릿타임 케이지는 적을 잡는 걸로 충전됩니다. 이 게임의 액션 진짜 맘에 들고, 여러분에게 스팀에서 데모 다운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빵2의 풀버전 출진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